2022년형 물도깨비 리폼 박사! 방수 테이프 무료무료 애기! 오늘 주문 고객 전원! 투명 방수 테이프 한 개를 더! 기본형 화이트와 온압형 중에 선택하세요! 잠깐! 또 있습니다! 100만 개 판매 돌파 개념! 고객 감사 이벤트!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료 체험본 한 통을 추가로 드립니다! 총 6종! 기초가 5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29,800원! 여기에 딱 만 원만 더하시면 두 세트 무료 12종! 첫 특가 39,800원! 이 가격에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 우리 침에 맞게 기본형 화이트와 온압형 중에 선택하세요! 변기 아래 곰팡이와 로런대! 비싼 시공비 필요 없이 감초까지 멀끔 해결! 욕실 세면대 위 실리콘도! 붙여만 주면! 와우! 정말 놀랍죠? 90대 욕실문 밑에도 이렇게 매끈해질 수가! 안쪽으로 붙여도 바깥쪽으로 붙여도 라운딩에도 찰떡처럼 붙는 효과! 기름대로 지저분한 전기레인지 주변도 새것처럼 변신! 게스트의 주변 우런대 자국도 싹 사라지는 효과! 욕조 주변 벌어진 실리콘 틈새도 말끔 깨끗하게! 곰팡이 핀 욕실 벽 모서리! 테두리도 개운 깔끔하게! 2021년형 물도피비 리폼 박사! 방수 테이프 무료무료 대기! 오늘 주문 고객 전원! 투명 방수 테이프 한 개를 더! 기본형 화이트와 원화평 중에 선택하세요! 잠깐! 또 있습니다! 100만 개 판매돌파 개념! 고객 감사 이벤트!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료 체험본 한 통을 추가로 드립니다! 총 6종! 기초가 5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29,800원! 여기에 딱 만 원만 더 하시면 2세트! 무료 12종! 첫가 39,800원! 이 가격에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 우리 침에 맞게! 기본형 화이트와 원화평 중에 선택하세요! 하나! 비싼 시공 노! 누구나 물도깨비! 누구나 쉽게! 누구나 빠르게! 특수 아크릴 개리! 기폭시! 보밀도 밀착! 탄성 있는 재질! 굴곡진 부위 케이핑! 오케이! 방역, 물기, 방수, 세제 사용, 오케이! 안쪽으로 붙여도, 바깥쪽으로 붙여도, 라운딩 해도, 찰떡처럼 붙는 효과! 둘! 집안 어디나! 물도깨비 리펌! 욕실, 주방, 창문, 곳곳에 곰팡이와 떼! 더 이상 그냥 두지 마세요! 변기 아래 곰팡이와 노란대도, 감쪽같이! 욕실 세면대의 실콘도, 말끔하게! 구식된 욕실문도, 매끈하게! 욕조 주변의 곰팡이도, 싹 덮어버리고! 주방 기름대도, 감쪽같이! 타일 모서리, 틈새도, 말끔하게, 싹! 창문 틈새 바람막이, 물막이로도, 오케이! 보십시오! 물도깨비 리폼하기 전과, 리폼의 욕실의 변화! 정말 기가 막히죠? 욕실이 새로 리모델링한 것처럼 싹 바뀌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셋! 방수, 방역, 물청소, 오케이! 갈라진 욕조에 붙여주면, 물을 채워 새것처럼 사용 가능! 파이프 갈라진 곳을 감아도, 버텨주는 방수의 힘! 잘못 붙였어도, 끈적임 없이, 새로 붙이면 끝! 오염물도, 콜레로 싹! 물청소, 세제 청소도 걱정 없이! 2021년형 물도깨비 리폼 박사! 방수 테이프, 무료무료 애기! 오늘 주문 고객 전원! 투명 방수 테이프 한 개를 더! 기본형 화이트와 원화평 중에 선택하세요! 잠깐, 또 있습니다! 100만 개, 판매 돌파 개념! 고객 감사 이벤트!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료 체험본 한 통을 추가로 드립니다! 총 6종! 기초가, 5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29,800원! 여기에, 딱 만 원만 더하시면, 두 세트, 무료 12종! 초특가, 39,800원! 이 가격에,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 우리 집에 맞게, 기본형 화이트와, 원화평 중에 선택하세요! 두 세트 구매하셔서, 우리 집에 쓰고, 부모님 대게도 드리고, 욕실이나 주방을, 싹!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